안녕하세요. 이렇게 평화를 언제나 저희들이 있으면 결과되실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저희들이 여러분을 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또 소개하는 분들이 있죠? 그 전에 어떻게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되나요? 저희 그럼 우선 사진 먼저 찍으시죠. 네. 사진을 여기서 찍는 건가요? 네. 여기. 여기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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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저희 다 같이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 여러분. We are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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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러분이 사진을 찍는 건가요? 사진을 찍는 건가요? 사진을 찍는 건가요? 네. 그럼 이쪽부터. Starbucks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제 아피데蛇 님이 있었어요? look Britόσ 또 여기 뒷쪽 그리고 오객들도 한 번씩 해주셨어요 목소리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연을 위해서 저희 덤방식이 두 분을 더 경고할 수 있도록 정말 취미설를대에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성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바로 감사합니다